안녕하세요 오늘 또 문제 푸신이 나고 너무 힘드셨겠네요 문제 시간을 작게 드리다 보니까 많이 힘드시다고 하는데 그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20문제 정도 되면 20문제를 30분에 풀면 시간 진짜 많이 들인 거예요 그래서 40문제를 50분에 풀어야 되는데 20문제를 30분에 풀게 해드리니까 시간을 훨씬 더 많이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 푸는 연습 잘하셔야 되고 또 오늘 20문제 중에 지금 시험 결과가 벌써 나왔어요 결과가 지금 이렇게 통계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시험을 보시고 나면 결과는 1분도 안 돼서 결과가 나와버려요 그만큼 프로그램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바로 결과치가 나와요 오늘은 평준 점수가 61.6이에요 평준이 평준이 61.6이기 때문에 작년 33회 공시세법에 평준이 몇 점이었냐면 46점이었어요 전체 시험 보신 분들의 평준이 46점인데 오늘 세법은 61점이에요 그럼 엄청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60점 넘은 사람들이 작년에 세법에서 60점 넘은 사람들이 26%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전부 60점 다 넘었잖아요 시험 보신 분들 평준이에요 60점이 이렇게 쭉 넘어가면 엄청 잘한 거예요 엄청 잘한 거니까 너무 지금 문제 푸시면서 내가 너무 못 풀었네 또 이 문제가 너무 어렵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게 3월달 되기 전에 2월달이잖아요 2월달인데 이 정도 풀면 엄청 잘 푼 거예요 엄청 잘 풀고 있는 중이니까 문제 푸시면서 약간의 부족한 부분만 채워주시면 돼요 부족한 것만 채우시고 또 제가 문제 해설을 하면서 이 문제는 여기다 찍으신 분이 있으면 이 문제에다 여기다 하신 분들은 이것만 좀 조심하세요 그러면 그 부분만 좀 조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문제 파일 pdf 파일로 안 올린 되냐고 pdf 파일로 올라갈 거예요 다 올라가니까 문제 밴드에다 제가 다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리니까 지금 아마 밴드에 있을 거예요 밴드에 있으니까 밴드에서 다운받으실 분들은 다운받으셔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해설을 한번 해보죠 1번 문제부터 한번 가볼게요 1번 문제는 취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문제예요 이 문제는 지금 작년에 시험에 33회 시험에 나왔던 지문을 혼용해서 만든 거예요 작년 33회 시험에 나왔던 걸 약간 혼용해서 낸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는데 1번 지문은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했어요 이렇게 지문이 길어도 딱 봐야 될 지문은 여기만 있다는 얘기예요 봐야 될 지문이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했다 그러면 내가 건물주인데 건물주인데 내가 건물주예요 그런데 건물주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내 건물에다가 뭔가를 장착을 해가지고 내 건물에 값어치가 올라간다 그러면 내 건물에 값어치가 올라가더라도 그래도 세금은 누가 내냐면 건물 주인이 내는 거예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럼 이건 작년 시험에 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옳은 게 아니라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1번은 올바른 지문이에요 2번 지문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럼 등기가 안 돼 있어도 실제로 취득을 해버리며 그럼 등기가 안 돼 있어도 취득을 했더라면 그걸 취득으로 보고 그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등기를 꼭 해야만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기를 안 했더라도 등기가 안 돼 있을지라도 취득을 하면 세금을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세금 낼 때 양수인이 내는 게 물건 사는 사람이 내는 거 알겠죠? 사는 사람 그다음에 또 소유자가 있어요 여기서 이걸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소유자 또는 양수인 하니까 여기서 소유자라고 해가지고 소유자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데 왜 소유자가 세금을 낸다고 그래요 그럼 취득세에서 소유자가 세금을 내는 경우를 하나를 찾아야 돼요 딱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가 있는데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냐면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가 있어요 지목을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되면 지목을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되면 그 증가되면 변경 시점에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딱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하나가 있는데 그 소유자는 변경 시점에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변경 시점에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자 또는 양수인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유자가 세금을 낼 때도 있고 양수인이 낼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소유자 어떨 때는 양수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가장 난이도가 세게 나오는 것은 가장 강하게 나온 게 이런 걸 나오네요 그 해당 취득 물건에 소유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내버리는 거예요 그 해당 물건에 소유자가 취득세 내는 경우가 있다 있잖아요 이걸 못 찾아 내버린다는 얘기예요 난이도를 최고로 높이려면 그렇게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는 재산세만 낸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 물건의 소유자 지목 변경 시점에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취득세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걸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난이도가 엄청 어려울 게 됐을 때 난이도를 낮게 낼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걸 내요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런데 이걸 난이도 하의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민법상 민법상 등기를 이행한 경우에 하나여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렇게 낸다는 얘기예요 등기가 되어 있을 때만 취득세 냅니다 그러면 아니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등기가 안 돼 있어도 그 물건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면 취득세를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1번 2번은 재개됐네요 이거는 동그라미 1번은 33의 기출문제 동그라미 2번은 32의 기출문제예요 이게요 둘 다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3번 지문이네요 3번 지문은 3번은 이거는 32의 33의 31의 연속 시험에 나온 거예요 토지의 지목변경은 매번 시험에 나와요 그럼 지목을 변경했으면 지목을 변경했으면 무조건 지목변경했으면 뒤에 따라 붙어야 될 게 뭐가 따라 붙으냐면 가액 증가 가액 증가 가액이 증가되면 가액이 증가되면 여기에 세율은 가액이 증가되면 세율 지금 동영상 실강 라이브로 들으신 분들 중에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지목이 변경이 됐을 때 가액이 증가됐을 때 세율은 이 세율은 무슨 세율을 적용하는지 이걸 찾아내 보세요 한번 글을 한번 거기다 댓글 한번 남겨보시면 지목을 변경했을 때 가액이 증가되면 증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지 한번 글로 한번 써보세요 글로 써보시면 세율이 거의 많은 분들이 세율을 쓸 때 다른 세율을 써버리니까 여러분이 직접 한번 세율을 써보세요 이거를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이 세율은 무슨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야 된가요? 현장에서도 조용하네요 현장에서도 조용해요 그런데 중가 기준이라고 썼네요 이분은 아시는 거예요 가액 증가니까 변경해서 등기분을 지금 물리는가 등기 빼고 가액 증가분만 물리는가? 그렇죠? 가액 증가분만 그럼 등기 빼고 등기는 뺐으니까 등기를 빼버리니까 중가 기준 세율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중가 기준 세율 중가 기준을 쫙 쓰네요 중가 기준 세율이에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까지요 그래야 변경해서 변경했을 때는 가액 증가분은 취득세로 물리는데 이게 2%라는 이야기예요 취득세 2% 그러면 지목을 변경해서 가액 증가분은 취득세로 물리는데 그럼 여기서요 변경해서 등기를 하면 변경해서 등기하면 그때는 무슨 세로 물려라 그랬냐면 등록 면허세로 물리는 거예요 등록 면허세를 물리는데 그때 등록 면허세는 1건당 6,000원을 물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등기분은 6,000원을 물리고 가액 증가분은 취득세로 중가 기준 세율 2% 물리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3번하고 관련된 토지의 지목변경은 해년마다 시험 문제를 내요 그래서 지목변경하고 관련된 건 교수들이 해년마다 출제하니까 어디를 출제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지목변경하고 관련된 게 나오면 그걸 세부적으로 쫙 정리를 하셔야 돼요 세부적으로 지목변경하고 관련된 걸 전체를 다 정리하셔야 돼요 법인 설립시 법인 설립이 나오면 설립이라는 단어만 딱 뜨면 법인 설립이라는 말만 나오면 무조건 납세문은 없다 설립시는 세금 내지 않습니다 설립시는 세금 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시험 보신 분들 중에 지금 86%가 답을 맞췄어요 그런데 아직 이걸 답을 못 맞추신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무조건 시험 볼 때 과점주주는 설립시 그러면 세금 안 낸다 중간에 잊지 말고 앞에가 설립 나오면 끝에 가서 X 설립 X 설립 X 이러면 돼요 설립 X 이러면 그러면 설립시는 세금 내지 않는다 5번 5번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걸 제외하고는 치득세 같은 경우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사실 판단에서 물리는 거고 사실 판단이 불가능하면 그때는 공부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오늘 특별히 제가 토요일인데 집에서 라이브를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만 특별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이 내용은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 토지의 지목 변경하고 관련된 것을 전체를 잡아드릴 텐데 이 내용 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전부 결부된 게 있어요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세로 과세를 하게 돼요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데 과액 증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는가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돼요 변경 시점의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게 돼 있어요 변경한 그 시점의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그래요 세 번째, 그러면 지목 변경에 대한 지목 변경에 대한 지목 변경의 시기는 다음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지목 변경의 날짜는 사실상 실제로 변경한 날과 실제로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을 비교해서 두 개를 비교해서 그 중에서 빠른 날입니다 그 중에서 빠른 날로 갑니다 그럼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을 비교해서 그 중에 빠른 날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네 번째, 과세 표준은 어떻게 할까요?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 원칙 원칙은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 과세 표준의 대원칙은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갑니다 사실상 취득 가격이에요 그럼 여기서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는 것은 이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는 것은 지목 변경을 위해서 실제로 들어간 금액을 과세 표준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이게 올해 법 개정상이에요 사실상 취득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데 과세 표준의 토지의 지목을 변경할 때 법인이 아닌 개인이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개인들이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원칙 개인들이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대원칙이 개인일지라도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가요 개인일지라도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개인이 사실상 취득 가격 사실 가격 확인이 불가능했을 때는 사실 가격 확인이 불가능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사실 가격 확인이 불가능하면 실제로 실제 확인이 불가능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거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면 변경 후에 정부에서 정한 시가표준에게서 정부에서 정한 시가표준에게서 정부가 정한 시가표준에게서 변경 전에 변경하기 전에 시가표준에게 차액으로 가면 돼요 변경 후의 시가표준에게서 변경 전에 시가표준에게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세율은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 세율은 중과 기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2%의 세율을 적용해요 중과 기준 세율은 2%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 여섯 번째 또 있어요 지목을 변경한 후에 변경 후 신고하지 않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을 때 신고하지 않고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후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을 하면 매각하면 중가산세라는 거 중가산세를 부과한다 그랬는 거야 부과하지 않는다 그랬는 거야 이걸 찾아내야 돼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후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등기하지 않고 등기하지 않고 매각했더라도 치득세 중가산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좋겠네요 하나 더 있어요 지목을 변경해서 지목을 변경해서 변경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지목을 변경해서 등기했을 때는 이 경우는 등록면허세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등록면허세로 바뀌는 거예요 1번부터 1번부터 6번까지는 치득세 항목이에요 여기까지는 치득세고 지목을 변경해서 등기를 하면 그때는 등록면허세로 가는데 이 등록면허세는 1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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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천원의 등록면허세를 물으시게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목 변경하고 관련이 된 게 총 7개예요 총 7개인데 이 중에서 매번 돌아가면서 시험에 나와요 매번 돌아가면서 시험에 나와요 작년 시험은 33의 시험은 6번을 출제했어요 33의 시험은 6번을 출제했어요 32의 시험은 32의 시험에서는 어디를 출제했냐면 32의 시험에서는 1번을 출제했어요 31의 시험은 치득시기를 출제했어요 이 지목 변경하고 관련된 이 전체를 알아 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올해 법이 개정이 된 것은 여기가 개정이 됐어요 4번 과세표준이 개정이 됐어요 과세표준이 개정됐다고 해서 과세표준을 바로 시험에 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과세표준을 바로 내는 게 아니라 낸다고 하면 특례세율을 낼 가망성도 있어요 특례세를 요거요 특례세율 그래서 지목을 변경했을 때 변경등기는 변경하여 변경하여 등기를 하면 변경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변경등기를 하면 치득세가 아니라 등록면허세로 돌아가니까 치득세에서는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만 치득세에서는 중과 기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지목 변경하고 관련된 건 한꺼번에 싹 잡을 수 있어요 나중에 이게 언제 필요하냐면 9월달에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오늘 라이브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몇 개월 정도 더 앞서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거예요 본 수업시간에 해드리지 않는 거예요 저거는 저 부분은 문제풀이 마지막 최종 문제풀이 할 때나 정리가 되는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저걸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 실강 지금 라이브 들으신 분 중에 평균이 60점이 넘었기 때문에 문제풀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걸로 믿고 지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아 드디어 한 분이 정리 좋아요 드디어 정리 좋아요가 한 분 나왔어요 정리가 좋아요 그랬으니까 해드렸던 거예요 이게 이렇게 정리를 스스로 이 지문을 찾아야 돼요 이걸 못 찾아요 못 찾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이렇게 딱 작업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을 때는 이제 흔들리지 않고 문제를 풀 때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1번 문제 이제 해결했으니까 2번 문제로 가보죠 2번 문제는 정답률이 55% 나왔어요 2번은 정답률이 55%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뭐에서 잘못됐는가 얼른 생각해 봐야 되지 어디가 잘못됐는가 해볼게요 토지의 증여에 가요 증여 증여로 무상치득이 가요 증여 증여를 받았더라도 증여를 받았더라도 치득세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잘 모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농지 농지를 증여받으면 개인이 증여받으면 3.5% 비영리는 2.8% 어? 증여받아도 세금 내네? 기억했죠? 증여를 받아도 치득세 내는 거예요 차량이나 기계나 항공기나 선박 그럼요 차량과 기계와 항공기와 선박 이 네 가지는 승계치득이네요 그럼 이 네 가지는 원시로 치득했을 때는 과세하지 않는다 승계니까 과세한다 자 됐죠 3번 건설 현장에 설치한 1년을 초과하여 1년을 초과했다 그러면 임시사용 건축물이지만 1년을 초과했다 그러면 임시사용 건축물이지만 1년을 초과했으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1년을 초과했을 때는 세금을 물린다 1년을 초과하면 1년이 안 되면 비과세인데 1년이 넘었으면 과세란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부동산 임차권 아차 아차 지금 그러죠 부동산 임차권은 치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치득세를 과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디에 속아 넘어가냐면 업자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업자들이 건물을 신축하면 신축 원시잖아요 원시치득은 원시는 차량이나 기계나 항공기나 선박은 원시에는 세금 안 내지만 건물은 원시치득일지라도 과세를 해야 됩니다 업자가 건물을 신축했다고 해서 업자에게 안 물리는 게 아니라 업자일지라도 건물을 신축했을 때는 세금을 물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이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 한 분이 글을 쭉 쓰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과점주주 법인 설립시 과세 제외 알고 있는데 왜 답을 5번이라고 체크했을까요 그건 정신없으니까 그러죠 정신없어서 그런 거예요 분명히 분명히 법인 설립시는 없다고 해놨어요 알아 알고도 답을 찾을 때 위에서부터 옳은 걸 찾으라 했는지 틀린 걸 찾으라 했는지 생각을 못 해버린 거예요 과점 법인 설립시 X 해놓고 X라는 거 알고 5번에다 찍어버린 거 이건 틀렸으니까 이게 맞았네 위에 게 틀렸고 이게 맞았으니까 맞는 걸 찾으라는 줄 알고 5번에다 답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문제 푸시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을 빨리 해주셔야 돼요 문제 이거 옳은 걸 찾으라고 했는지 틀린 걸 찾으라 했는지 그걸 알고 있으셔야 돼요 2번까지 이제 해결했어요 3번으로 가보죠 3번 문제는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여기도 이제 모두 골라라 그러니까 개수 문제 나오면 또 긴장을 하실 거예요 첫 번째 취득세는 납세지 그랬네요 납세지 취득세 지방세네 지방세의 납세지는 지방세의 납세지는 오? 물건 소지지 맞았네 부동산을 취득했으니까 그 부동산 소지지가 납세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며 면세점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가지 아니합니다 오 맞았네 디귿번에 취득세는 아무리 금액이 500만 원이 넘든 적든 상관없이 분할납부는 할 수 없어요 취득세는 분할납부 안 돼요 그럼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 세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취득세는 원칙이 신고납부입니다 원칙이 그럼 맞는 거 하나 둘 셋 세 개입니다 3번 3번에 정답률이 55% 나왔어요 그런데 3번에 5번에다 답을 찍으신 분이 상당히 많아요 4개에다 찍으신 분 4개 다 많았다 그럼 이걸 틀렸다 디귿도 된다고 알아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취득세라고 했는데 취득세 분할납부 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취득세 분할납부 안 돼요 분할납부가 되는 건 오로지 분할납부가 되는 거 그럼 이제 분할납부 틀리신 분이 많으니까 또 틀리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종합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분할납부 분할납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딱 이렇게 세 개 분할납부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재산세 또 하나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또 하나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취득세와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이 세 개만 분할납부가 되는데 그럼 분할납부를 할 때 재산세는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할 수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도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할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 여기서 다시 한번 구분해 드릴게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라는 게 있고 확정신고라는 게 있어요 그럼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는데 예정신고 예정신고 때 확정신고 때 그러면 예정신고 때는 분할납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결해 보려죠 예정신고 때는 분할납부가 된다 그래야 된다 안 된다 그래야 된다 예정 소득세 중에 예정신고 때는 분할납부가 된다 안 된다 그럼 이제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이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지금 나이부 신청하신 나이부 듣고 계신 분들에게 보는 거예요 예정신고 때는 분할납부가 가능하겠다 불가능하겠다 올라왔어요 답이 올라왔어요 뭐라고 올라왔냐면 모두 가능 둘 다 가능 이렇게 올라왔어요 예정 때도 가능 확정 때도 가능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시험은 이렇게 나오니까 예정 때는 분할납부가 불가능하고 확정 때는 분할납부가 가능해요 이렇게 나와요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되는 거예요 예정 때도 되고 확정 때도 되고 둘 다 천만 원만 넘으면 예정신고 납부할 때든 확정신고 납부할 때든 천만 원만 넘으면 둘 다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요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한데 둘 다 가능한데 몇 개월씩 되는지 이제 이걸 또 보는 거예요 개월 수를 보는 거예요 재산세는 250만 원을 초과하고 2개월 동안 분할납부가 가능해요 종합부동산세는 250을 초과하고 6개월 동안 분할납부를 할 수 있어요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할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든 확정신고든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납부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분할납부 전부예요 이렇게 종합정리를 딱 해놓고 문제를 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완벽하게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이게 안 되고 있으면 이게 안 되면 이런 지문에서 흔들려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취득세는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이고 이하인 경우는 250을 초과하는 금액 그런데 그럴듯하게 써놓으니까 그냥 혹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250을 초과하고 500이 안 되면 250 초과액을 분할할 수 있긴 있는데 분할할 수 있는 세금은 재산세나 종부세가 되는 거지 취득세가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번씩 이렇게 쭉 해보시면 돼요 조금만 해보시면 종합정리만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 세법은 그냥 자연스럽게 문제가 다 풀려요 종합정리만 하시면 세 번 문제는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럼 문제 3번은 문제 3번은 정답이 4번이라는 거 알죠 세 개라는 거 이제 문제 4번으로 가보죠 문제 4번에서는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1번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어? 외국 정부가 우리에게 세금 안 물렸네 그럼 우리도 그 정부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아 이거야 뭐 이제는 풀겠죠 자 이제 기부채나 내가 물건을 사가지고 정부에게 공짜로 주면 정부는 고맙다고 취득세 부과한다 부과 안 한다 안 한다 원래는 안 한다 원래는 안 하는데 내가 정부에게 기부하면서 무상 사용권을 받아버렸네 내가 정부한테 넘기면서 뭔가를 받고 넘기면 부과 안 한다 한다 한다라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조합원용으로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은 누구 부동산으로 샀다는 이야기인가? 조합원 조합원 조합원용으로 취득했으니까 세금도 조합이 내겠다 조합원이 내겠다 조합원 이게 3번 이래서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4번에 3번을 거의 대부분 다 답으로 찾았어요 다 찾았는데 의외로 4번과 5번에 다 답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4번과 5번에 다 답을 하신 분들은 어떤 걸 주의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파산선고처분이다 그럼 파산선고처분이라는 이야기는 내 배우자가 파산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갑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법원이 있어요 법원에다가 갑이 법원에다가 파산신청을 한 거예요 파산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법원이 갑이라는 재산을 파산신청한 사람을 그 재산을 처분해요 처분 그러면 법원이 처분한 재산은 법원 재산을 지금 처분하고 있는가요? 갑의 재산을 처분하고 있는가요? 갑 갑의 재산을 법원이 대신 처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구입해 간 사람이 그 사람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석의 부동산을 취득했으니까 갑의 배우자가 그 부동산을 샀다고 봐요 그러면 갑의 배우자는 갑한테 돈을 주고 사고 있는가요? 법원한테 돈을 주고 사고 있는가요? 법원한테요 이렇게요 법원한테 돈을 지급하고 대가를 법원한테 지급하고 갑의 부동산을 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국가가 이 갑의 배우자가 갑의 재산을 실제로 돈 주고 사갔다는 걸 확인했는가 안 했는가? 했죠 했죠 여기서 확인됐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요 갑의 재산이 실제로 자기 배우자에게 넘어갔다는 게 확인이 되니까 유상거래로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유상거래 그래서 유상거래로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없이 갑의 재산을 갑의 배우자가 직접 돈 주고 산다고 하면 원칙은 유상이란 이야기인가 증여란 이야기인가 증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중간에 이 단계를 여기를 한 번 세워보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이 물건을 누구에게 거래했는가 중간에서 누가 개입이 돼 있는가를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 풀기 훨씬 수월해요 동그라미 5번 봐요 5번 방금 지목변경 정리한 것 딱 나왔잖아요 문제 풀기 전에 이렇게 정리만 해놨더라면 이런 문제는 거저먹는 지문인데요 봐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지목을 변경했을 때 지목변경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곱 가지를 한꺼번에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오늘 수업 들으신 분들은 와 이제 오늘 완전히 복받았네 그럴 거예요 그거 하나만 알아도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문제 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끔 정리가 되신 거예요 그거는요 한계원 선생님 집에서 해설 듣고 있는데 해설 들으면 뭐라고 써놨는지 아세요? 그 해설은 언제 들어도 명확하네요 명확하네요 아니 해설은 명확하게 해야지요 근데 사실은 명확하지 않아요 문제 푸신 분들이 이해할 정도로 설명을 해야 돼요 문제 풀었던 분이 그래서 문제 풀으셨던 분이 문제 풀으셨던 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몇 번 지문에 어떤 분이 어디를 찍었는가 해서 이 지문에다가 찍으신 분들은 어디를 주의하라고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해설이 지문 해석을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틀리신 분들은 안 틀리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미 맞추신 분들에게 해설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알아버리니까 근데 틀렸던 분이 이 지문을 어디를 잘못 봐가지고 틀렸겠는가 그걸 알려주면 그분들이 아 내가 여기 때문에 틀렸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안 틀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복 받았어요 복 받기는 뭘 복 받아요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예전에 부산에 계신 분인데 지금 복 받았다는 분 부산에 계신 분이에요 예전에 제가 전화 소통 한 번 하신 분이에요 다 맞아가지고 근데 지금 잘 알고 계시는데 전체 종합정리를 해드리니까 너무 고맙다고 지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문 하나하나를 어떻게 제가 해설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혹시라도 혹시라도 문제 지문 해석이 안 되신 분들은 아 내가 이걸 망가겠구나 국가가 갑을 대신해서 팔면서 국가가 배워요 그 사람 배우자에게 팔면서 돈을 받았으니까 실제로 돈 받았다는 사실을 정부가 확인했구나 그러면 이걸 아 요거는 유상이구나 이렇게 아 김꽃 요정님 이거 좀 이런데 뭐라고 썼는지 제가 불러드릴게요 아빠 같은 자상함은 해설입니다 자상하기로 뭘 지금 자상이에요 제가 자상하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누구나 동의 못해요 누구나 동의 안 한다고 해요 이 세법 선생처럼 저렇게 아주 닭다리 그린 사람이 어딨냐 이거요 실강 들으신 분들이에요 너무 무섭다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때려잡냐고 안 잡으면 막 공부 안 하시잖아요 그래요 근데 오늘은 진짜 부드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드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이브 할 때는 진짜 부드러운데 실강 할 때는 왜 그러세요 또 막 그래요 어쩔 때는 실강 하신 분들이 선생님 제발 네이저 좀 쏘지 마세요 그래요 틀린다고 막 왜 틀리냐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제발 그런 말 그 동영상 우리 들으셨으면 아니 제가 저한테 간 거죠 깜짝깜짝 놀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래요 자 이제 해설은 이 문제 해설은 이 정도면 충분히 이 문제는 다 풀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면 자 이제 문제 5번 가보죠 문제 5번에서 취득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취득 시기 자 시기 그러면 시기 그러면 날짜 날짜 언제부터 내가 이 물건 주인인가 자 여기서 시기 그러면 날짜 언제부터 이 물건은 내 것인가 자 내 것 내 것이 되려면 언제부터 내 것으로 하는가 그걸 찾으시면 돼요 지목 오 또 났네요 지목 변경하면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에서 빠른 날 됐죠? 이거 그냥 해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점유로 취득했다 자 점유 점유로 취득하면 내가 점유 침 발라 침 찜 하면 그때부터 내 것인가요? 20년이 지나야 내 것인가요? 그렇죠 20년 지나야죠 내가 침 바른다 해서 내 것 되는 거 아니에요 점유 취득은 20년 뒤에 20년 뒤에 무엇 하면서 내 것이 되고 20년 뒤에 점유만 하고 있으면 내 것이 되는가 등기를 해야 되는가 등기를 해야죠 그래서 점유 개시했을 때가 아니라 등기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등기로 가냐면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이유를 알면 이분 이분 뭐 알으셨네 지금 이게 글 쓰신 분 지금 뭔 말이 다른 분들이 모르겠으면 모를 것 같으니까 제가 해설해 드릴게요 마스크 벗고 표정관리 잘 안 되시는 거죠? 그런가요? 마스크 벗으니까 마스크 안에서 내가 무엇을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이제 지금 마스크 벗어버리니까 다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 마스크 쓰고 있을 때는 수험생이 모르면 마스크 속에서 어쩔 때는 이빨도 갈았다가 막 이것도 했다가 그랬었는데 이제 마스크를 벗어버리니까 그런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마스크 벗고 하니까 표정관리 안 되시죠?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점유 취득이 왜 등길이 되는지는 아주 간단하게 해석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오늘 지금 찜했어 자 점유했어요 점유 점유를 했어 점유하고 나면 그냥 점유한 그 순간부터 이 물건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일단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된 거예요 자 20년 20년이 경과됐어 20년이 경과되면 등길을 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되죠 등길을 하면서 치득이 돼요 그러면 등길을 하면서 물건값에 대해서는 자 그 점유했던 그 물건에 대해서는 등길을 하면 지금 등길을 하면 지금 등길을 하면 20년이 이미 지나버렸으니까 물건에 대해서는 체득세를 물리고 있는 거 못 물리고 있는 거야 왜 못 물리냐 하면 물건은 이미 제척기간이 지나버렸어요 이미 제척기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이미 시간이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20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미 물건값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등기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등기분만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등기분만 세금을 물리려면 20년 전에 등길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등길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점유 계시는 20년 전이잖아요 20년 전에 물리는 게 아니라 지금 등기했을 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지금 등기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했네 건물을 신축했네 건물을 건축했어요 그럼 건물을 건축했으면 내가 정부에게 승인을 받아야 돼 그래서 사용 승인서를 정부가 내주는 나라고 내가 실제로 그 사람이 승인 안 받고 들어가서 살아버린 나라고 비교해서 빠른 날로 가요 그래서 내가 건물을 신축을 하면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정부한테 허가를 받든지 허가 안 받고 그냥 들어가서 살아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나라고 사실상 사용일을 비교해서 그중에 빠른 날로 잡으시면 돼요 빠른 날로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또 주의하셔야 돼요 재산분할 재산분할 그러면 처음에 이 재산분할은 흐름을 한번 타볼게요 물건을 치득했어요 물건을 치득해가지고 한 사람 이름으로 돼있다가 이혼하면서 재산을 분할했어요 쪼갔네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100%가 돼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누면서 재산분할하면서 갑이라는 사람 50% 을이라는 사람 50%로 이렇게 분할을 했어요 이렇게 분할을 하더라도 재산이 이렇게 분할이 됐더라도 분할이 됐더라도 물건에 대해서는 이 50%, 50% 이렇게 이 물건에 대해서는 물건값에 대해서는 이미 100% 세금을 낸 적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100%는 냈잖아요 물건값에 대해서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은 이 을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가 50% 물건값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세금 낸 걸로 보는 거 안 낸 걸로 보는 거야? 낸 거 냈죠 냈죠 그런데 이 을이라는 사람은 등기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세금을 냈는 거 안 냈는 거? 안 냈죠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은 등기분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세금 냈는 거 안 냈는 거? 냈죠 이름 썼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름을 지금 쓰잖아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물건값에 대해서 취득세를 물어야 되는 거야? 등기값만 물면 되겠는 거야? 등기값 그럼 등기는 옛날에 샀을 때 자기가 이름을 썼는 거야? 지금 이름을 쓰는 거야? 지금 그럼 등기한 날 지금 등기한 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형 형 점유취득하고 똑같은 거예요 점유취득이나 재산 분할이나 똑같은 논리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5번 5번 같은 경우는 사용 검사 이것만 되죠 검사 자 검사 도장을 빵 찍었네요 검사 도장을 찍으면 검사 도장을 빵 찍으니까 그날부터 효력인가요? 다음 날부터 효력인가요? 검사 그날 고시 다음 날 그렇죠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검사 도장을 받으면 검사 받으면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세요 자동차 검사 오늘 자동차 검사를 받으면 오늘 검사 받은 걸로 보는 거야 내일 받은 걸로 보는 거야? 오늘 언제나 그거 생각하세요 오늘 내가 가서 검사 도장을 받으면 오늘 검사 지금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게시판에다 뭔가 붙여 게시판에다 뭔가를 붙이면 지금 게시판에 붙이면 지금부터 효력이 되는 거야 내일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야 내일부터 그렇죠 공고나 고시는 내일부터 검사는 그날부터 검사 받으면 받은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건 2번 이게 틀렸던 거예요 이제 내용들을 조금씩 조금씩 이해를 잘 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문제 이렇게 푸시면서 내가 왜 이걸 암기를 하려겠지 이것보다는 암기보다는 왜 저걸 저렇게 쓰지 이 생각을 한 번만 하시면 돼요 그럼 문제 풀이는 아주 쉬워요 문제 푸는 것은 이론 정리가 되고 이론 정리할 때 저걸 왜 저렇게 하지? 저걸 왜 그러지? 이 생각을 딱 한 번 정도만 하시면 문제는 수월하게 풀리시네요 자 문제 6번으로 이제 가봐요 문제 6번에서는 옳은 것을 옳은 것으로 묶인 거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첫 번째 1번은 증여로 치득한 경우에 어? 해제가 나왔네 해제 해제 반품 해제 반품한다 반품한다 반품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는 순간 반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물건에다가 이름 쓰고 반품한다 이름 안 쓰고 반품한다 안 쓰고 됐죠 그러면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해결됐죠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며칠 안에 반품하면 된다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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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만 돌려주면 치득이 아닌 걸로 보겠습니다 여기가 핵심 포인트에요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60일 안에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두 번째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이 부담부 증여도 해년마다 시험에 나와요 부담부 증여 그러면 부담부 증여도 이건 딱 한 번에 정리를 끝내버리셔야 돼요 부담부 증여도 이것도 시험에 나오면 반드시 한 번에 끝내놓으셔야 돼요 부담부 증여는 두 가지로만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두 개로만 나누면 돼요 상대방의 채무를 인수했다 상대방의 채무를 인수하면 일반적인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상대방이 갚을 돈을 내가 대신 갚아줬으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유상거래로 봐요 유상거래로 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채무를 인수했더라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채무를 인수했을 때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채무를 인수했을 때는 원칙은 증여로 봐요 원칙은 증여로 보고 원칙은 증여로 보고 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면 인수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그때 가서 유상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채무를 인수했을 때는 먼저 증여로 갔다가 확인되면 유상 확인 안 되면 증여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두 번째는 채무 인수 이외 채무 인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세 번째 부담부 증여에서는 이 두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부담부 증여로 처리했을 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이게 이제 문제로 나요 부담부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건 예정신고는 전부 다 2개월인데 이것만 3개월이에요 부담부 증여만 3개월이에요 왜냐하면 부담부 증여는 증여하고 동일하게 3개월로 신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 중에서 작년 시험은 3번을 출제했어요 작년에서 3번 그다음에 32회 시험에서는 1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해요 유상이라는 걸 달리 살짝만 틀어볼게요 유상으로 이전이다 그러면 유상이라는 것은 채무를 인수하면 내가 상대방한테 넘기고 대가를 받았으니까 유상이면 이건 양도소득세에서는 이걸 양도로 봐요 유상을 양도로만 이렇게 바꾸치기 하면 돼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문제에서는 배우자나 직계 좀비석이 채무를 인수했다 배우자나 직계 좀비석이 채무를 인수하면 원칙은 양도로 본다 증여로 해석한다 증여 원칙은 증여 단 인수 사실이 확인되면 그때 가서 뭘로 본다 양도 그런데 취득세에서는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따지고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냐 증여냐를 따지고 똑같은 거죠 유상이면 그냥 양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도가 유상이고 증여는 무상이고 이렇게 똑같이 그래서 취득세 분석과 양도소득세 분석은 똑같다는 거 취득세 분석하고 양도소득세 분석은 완전히 둘이가 똑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히 똑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정리가 너무 좋아요 그랬는데 정리가 좋다는 이야기는 정리가 조금씩 되고 계신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문제 푸실 때 하나의 지문이 나면 이 지문하고 연관되는 걸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문제 해석을 해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나머지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면 니은도 풀 수 있어요 이제 증여자의 채무를 채무를 인수했네요 인수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건 이거예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석 제외네 배우자나 직계존비석을 제외하니까 일반적인 경우네요 일반적인 경우에 채무를 인수했으니까 인수한 부분은 유상으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인수 일반적인 경우는 유상으로 보겠습니다 디귿번은 이번에 개정된 지문이에요 디귿번은 이번에 개정된 지문이에요 개정된 거 새로 들어온 내용이라 새로 들어온 이 내용은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 금요일 오후 3시에 라이브로 아마 개정된 것은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개정된 것은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지금 우리 시험하고 관련된 개정사항하고 관련된 것은 개정 내용은 그때 라이브를 한 2시간 정도 할 거예요 2시간 정도 개정 내용을 달라드리는데 그 내용들 이것도 그 안에 들어있어요 개정된 내용이랑 여기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통해서 특수관계인하고 거래를 통해서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면 이런 행위는 나쁜 짓으로 보는데 그 이름을 부당행위 계산이라고 해요 부정한 행위가 생기면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이 부당행위를 부정한 행위가 있으니까 이걸 부인해버리고 부인해버리고 다시 뭘로 계산하냐면 시가 표준액으로 간다 해야 된가 인정액으로 간다 해야 된가 인정액 다른 사람 시가 인정액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먼저 시가 인정액을 설명해 드릴게요 시가 인정액은 내가 물건을 취득일 전 후 내가 이 물건을 취득할 때 내가 이 물건을 일반적으로 취득할 때 취득하기 몇 개월 전에 가격과 6개월 취득하기 전 6개월 취득한 후 3개월 이 사이에서 이 사이에서 나하고 특수관계인하고 거래가 아닌 모르는 일반인들이 일반인들 제3자 간에 거래하고 있었던 금액을 찾아가지고 그 금액으로 대신해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시가 인정액으로 하겠다 이 말은 내가 물건을 취득했을 때 내 물건의 가격이 정부가 봤을 때는 그게 불합리하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취득한 게 너무 시장에서 거래된 것하고는 비교했을 때 비교했을 때 불합리하니까 그 사람이 거래한 걸 부인해버리고 부인해버리고 다시 시가 인정액 다른 모르는 일반인들이 거래했을 때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책정해가지고 그걸로 대신 계산해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요건을 보죠 부당행위 계산의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부당행위 계산의 요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신고한 신고한 가액하고 신고한 가액하고 가액과 시가 인정액 간의 차액이 그럼 내가 특별히 관계 있는 사람한테 특별히 관계 있는 사람한테 거래했을 때 거래했을 때 내가 신고한 금액과 정부가 정한 시가 인정액을 비교를 해 시가 인정액이라는 것은 내가 물건을 취득했을 때 내가 물건을 취득했을 때 취득일 전 6개월 취득 후 3개월 동안 여기서 이 경우에 일반인들 그러면 불특정 다수인 그러면 제3자 제3자와 거래된 정상적인 가액을 시가 인정액이라고 하면 돼요 그럼 지금 시세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시가 인정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신고 가액과 시가 인정액의 차이가 다음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이 거래를 부인해버린 거예요 차액이 차액이 3억 이상 차이가 나면 즉시 부인을 해버려요 3억 이상 차이가 안 나더라도 시가 인정액의 시가 인정액의 5% 이상 차이가 나면 또 부인해버려요 이 둘 중에 하나에만 해당이 되면 내가 신고한 이 금액을 부인해버리고 시가 인정액을 취득 가격으로 다시 해버린 거예요 특수 관계 간의 거래를 통해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가 있으면 그 거래 자체를 부인해버리고 시가 인정액을 취득 당시 가격으로 다시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문제 지문에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옳은 것을 몇 번이 올바른가 한번 봐보세요 6번에서 6번 문제에서 옳은 걸 찾아라 그러니까 59%가 맞았어요 그런데 59%가 이 중에 어디에다가 많이 찍으셨냐면 2번에 2번에다 답을 많이 찍었어요 2번요 기역, 니은에다 왜? 이걸 모르니까 디귿번을 잘 모르시니까 디귿번을 빼고 2번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답은 5번이에요 답은 5번이 답이 돼요 그래서 6번에 5번에다 찍으신 분이 반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아직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이 지문이 이번에 개정돼서 신설된 지문인데 이런 지문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특히 교수님들은 이 자료 디귿번 자료를 무지 선호해요 무지 선호해요 엄청나게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의 요건을 먼저 익히세요 여기 이 지문이 잘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여기를 먼저 익히세요 부당행위 계산 요건을 먼저 딱 잡아놓고 그럼 부당행위 계산은 내가 신고한 금액과 시가 인정액하고 차액이 3억 이상 차이가 나거나 시가 인정액이 5% 이상 차이가 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차이 나면 부인해버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연습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 경우에 취득 가액을 얼마로 하는지 이제 연습 내가 신고한 금액이 8억으로 신고했어요 특별히 관계 있는 사람하고 거래를 해서 이 시가 인정액이 10억짜리예요 지금 시장에서 거래된 금액이 10억짜리인데 내가 그 사람한테 8억에 샀다고 신고했어 그러면 차액이 2억이 발생이 됐네 2억이 차이가 말이네요 차액이 2억이 생겼어요 2억이 생겼네요 그럼 3억은 넘지 않았으니까 취득 가액을 10억으로 잡아야 된가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가요 다시 생각 왜 3억은 넘지 않았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시가 인정액 10억에 5%를 또 생각하는 거예요 10억에 5%는 5천 5천? 5천보다 더 많이 차이 났네 5천보다 더 많이 차이 났으니까 10억에 5% 5천보다 넘었으니까 시가 인정액을 이걸로 하고 신고한 금액을 부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취득 가액은 10억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더요 신고 가액이 9억이에요 시가 인정액이 10억이에요 그럼 차액이 1억이네요 1억 차이니까 이 정도로 봐주겠지 그랬어요 아니요 잠깐만요 시가 인정액이 몇 프로 넘었는가를 한번 더 따진다 5% 5% 계산해보니까 5% 넘었다 안 넘었다 넘어버렸죠 5천 넘어버렸죠 넘었으니까 다시 신고가액을 부인해버리고 10억으로 다시 계산하겠습니다 한 번 더요 내가 신고가액이 9억 6천으로 신고했어요 그런데 시가 인정액이 10억이에요 그럼 차액이 4천이에요 3억도 안 넘었고 시가 인정액 여기에 5%니까 5천만 원 넘었다 안 넘었다 5천 안 넘었잖아요 5천 안 넘었으니까 이거는 신고가액 9억 6천을 부인한다 그대로 인정한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9억 6천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부당행위 요건 이걸 아냐 모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부당행위 계산 요건을 알아야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부당행위 요건을 모르시면 문제 풀기가 어려우세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 올해 개정된 내용이라 문제 나오면 조금 까다롭긴 할 거예요 저런 것들은 지금부터 연습을 좀 해봐야지 연습을 안 하시면 상당히 까다롭게 다가오실 거예요 문제 7번으로 한번 가보죠 문제 7번은 취득세 과세 표준은 그럼 취득세 과세 표준은 그랬네요 그럼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가고 연부로,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액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실제 연부금 지급액으로 갑니다 그런데 부동산 등을 유상거래로 승계치득하는 게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사실상 가격으로 가면 돼요 개인법인 이제 따지지 않아요 개인법인 따지지 말고 유상거래하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무조건 사실 가격으로 가요 사실 가격으로 가겠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시가 인정해 증여는 시가 인정해 상속은 시가 표준해 자, 두 개 체크해 놓으세요 증여는 시가 인정해 상속 상속은 시가 표준해 그래서 증여 받았을 때는 시세대로 계산해서 세금 내야 되고 상속을 받았을 때는 정부 고시가로 세금을 내셔야 되고 상속은 정부 고시가로 증여는 지금 현재 시세대로 증여는 지금 현재 시세 상속은 시가 표준해구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5번도 이것도 이제 올해 법이 개정된 내용이라 요지문도 상당히 받아들이기 좀 힘드실 거예요 원시로 취득했어요 원시로 취득하면 이것도 이제 어떻게 되는가 보여드릴게요 원시로 취득하면 원칙 개인이든 법인이든 그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 모두 그래요 그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 모두 그러면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는 이야기예요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계산하게 돼 있어요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내가 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신축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 전부 그러면 돼요 신축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 전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법인이 아닌 개인이 건물을 신축했다 개인이 건물을 신축했으면 원칙은 우리 개인들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나 신축하면서 공사비 얼마 들어갔어?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믿는다 안 믿는다? 작년까지는 안 믿었지만 올해부터는 믿어요 안 믿는다면 큰일 나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말만 하면 정부는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학원에서 늦게까지 소박 왔다 그러면 정부 집에서는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믿고 나서 진짜인지 아닌지 뭐 한다? 조사한다 그 논리 그 논리는 흐트러지면 안 돼요 이제 올해는 그래서 일단은 개인일지라도 실제로 공사비 내가 얼마 들어갔어요 하면 정부는 믿어 그래서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사실 가격 확인이 불가능하네 확인이 불가능하면 둘 중에 하나를 골라 잡으세요 지금 나이부로 듣고 계신 분들도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1번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2번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시가인정액이다 시가표준액이다 그러면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은 발음을 했어요 발음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동영상 지금 나이부로 들으신 분들 중에 금액을 뭐라고 쓸 건지 한번 잠깐 보죠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이라고 언론을 해요 시가표준액 왜 시가표준액인지 그 이유를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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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표준액 전부 시가표준액이네요 오 이해 잘하시고 계시네요 전부 시가표준액을 하고 계세요 왜 시가표준액인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공사했죠? 원시는 공사죠? 공사 우리 집 자제하고 옆집 자제하고 갖다 다룰 수 있다 그렇죠? 공사가 자제가 다른데 왜 저 집 자제하고 우리 집 자제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고 평가하냐?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가인정액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가표준액으로 가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진짜 썼네요 신축은 자제값이 달랐어요 대단하시네 진짜 수업 잘 들으셨네 찐찐님이라고 되어 있네 이야 진짜 대단하시네 신축은 서로 공사할 때 자제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 집 공사 자제하고 우리 집 공사 자제가 같을까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취득에 대해서는 사실 가격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시가인정액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가표준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5번은 틀렸네요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7번은 7번의 정답은 5번이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1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시간이 진짜 많이 갔네요 우리 1시간 하면 너무 길게 가면 또 안 되니까 잠시 쉬었다가 이제 쉬어가야죠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진행해 드릴게요 팅 됐고 wee 001 002 003 002 005 004 002 006 감사합니다.